이은균 목사님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54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참 우리가 이 귀한 재단을 삼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문난 교회를 이루어나가야 되겠다 참 책임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교회를 결혼식장 같다 그래요 우리 결혼식의 분위기가 바로 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너무나 기쁜 곳이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항상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연애를 하는데요 연애할 때는 이게 비밀로 하잖아요 비밀 여러분 연애할 때 나 연애합니다 난 누구랑 연애합니다 어디에 갑니다 뭐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연애하는 것 같은데도 안 한다고 막 잡았다는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들 보면 아주 유명세를 타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분명히 이게 뭔가 냄새가 나는데 자기 연애 안 한대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는 공개하는 게 아니고 비밀로 하는 건가 봐요 저도 교회에서 전도사로 청년부 전도사로 성기면서 그 교회에 있는 교사랑 제가 연애를 했는데 진짜 교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 중등부 부장선생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좋아하는 아가씨가 제 팔짱을 딱 끼고서 그날 따라 가는데 그런데 그분이 봤는지 안 봤는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모른 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는데 그런데 거기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소동이 일어났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할 때부터 다 까벌기면 좀 재미가 없어요 연애할 때는 소문을 안 내지만 여러분 결혼식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해요 청첩이라고 하잖아요 청첩장 그래서 양가 부모가 누구요 또 결혼 날짜가 언제요 시간은 언제요 주례자는 누구요 다 공개하고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소문을 내는 겁니다 결혼식은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을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잘 내야 결혼식이 성대하게 돼요 아 그 신랑감 참 괜찮은 사람이래요 그 신부가 또 대단한 사람이래요 막 이렇게 소문이 나야 그 결혼식이 참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슨 분위기예요 결혼식장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자기 피할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할이라는 말은 퍼블릭 릴레이션이라는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다 또 피가 터지도록 알리는 것 이것이 피하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든 식당이든 소문이 잘 나야 그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얼마나 광고비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물건을 팔지 말고 자기를 팔아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잖아요 이미지 메이킹 우리가 우리 교회야말로 참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이게 정말 많이 퍼져나가야 돼요 어떤 한국의 선전 중에 이런 선전 문구가 있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런 광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침대는 광고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데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첫째 데스크 책상 두 번째 장롱 세 번째는 침대 네 번째는 자동차 이렇게 광고 시험 문제가 나갔는데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뭐라고 했느냐 침대라고 했어요 침대 침대는 가구 아니라는 광고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침대에다가 동그라며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다던데 여러분 광고 효과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풋볼 시합이라든지 무슨 리그전 같은 거 할 때 보면 광고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투자를 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광고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소문이에요 소문 내가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옛부터 전혀 내려오는 설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서동요라는 노래 아시죠 옛날 백제에 서동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의 진평왕의 딸 중에 셋째 딸이 너무너무 예쁘다 선화공주인데 선화공주가 너무 예쁘다고 하는 말을 듣고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는 거 아니 노래를 지었습니다 동요를 지었죠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신라 나라의 아이들이 부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노래가 무슨 내용이냐면 선화공주는 남몰래 숨겨둔 서방이 있다네 그 서방은 서동이다 서동의 방에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그 방에서 나온다네 이런 내용이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선화공주는 남몰래 숨었다가 계속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고무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딱 지치기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그냥 나라 전체로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 아닌간 처녀가 말이죠 이것도 공주인데 왕의 딸인데 남자 방에서 잠을 자고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소문만으로도 혼사길을 막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일어난 적이 없는 사실 무근이지만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결국 진평왕은 이 소문에 못 이겨가지고 그 딸을 산화공주를 결국은 서동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어요 그 서동이 누구냐 나중에 백제 30대 왕이 된 무왕입니다 무왕이 어릴 때 이름이 서동이었어요 이 무왕은 소문을 잘 활용해가지고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 선화공주가 내조를 잘해서 그래서 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서동이라고 하는 청년 아주 소문을 잘 이용한 사람이죠 한국에도 이 소문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에 수입 소고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미국에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를 먹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 중심에서 대모를 했는데 나중에 촛불 수입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안이 벙벙했잖아요 우리는 맨날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데 무좀도 안 생기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광우병 걸려가지고 이건 우리 망친다고 말이에요 참 이런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광우병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거짓 소문을 가지고 뭘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소문에는 나쁜 소문이 있고 좋은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문과 좋은 소문이 이렇게 하면 좋은 소문은 잘 안 나요 나쁜 소문은 금방 퍼져요 바이러스처럼 우리나라 속담에 안이 뗀 굴뚝에 연기 날까? 뭐 그런 속담이 있지만 안이 뗀 굴뚝에도 가끔 연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문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때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퍼지는데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이 맥 가브란 박사가 있는데요 이 맥 가브란이라는 분은 이를 말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이분이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교인들이 좋은 소문을 내드려요 우리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소문을 내는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입에서 우리 교회는 틀렸어요 우리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상해 이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부흥하려고 하다가도 꺼지고 말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박사가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입에서 좋은 소문을 내면 교회는 자연 증가하더라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더라 자동차를 사는 고객의 57%가 입소문을 듣고 오더래요 우리가 광고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입소문보다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영화도 그래요 영화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53%가 입소문을 듣고 결정을 한다 소문 중에 최고 소문이 입소문이에요 내가 입으로 이렇게 소근되고 조절되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우리 교회 소문을 다 이렇게 내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게 어디까지 났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느라 사도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는지 말이에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에만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도바울이 전도로 가는 곳에도 가면 대살로니카 교회 너무너무 좋은 게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라면서요 바울 선생님이 개척하셨다면서요 막 이러니까 사도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게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 지역에 머무르면서 오랫동안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되지 않은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신선한지 이 교인들에 대한 대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는 요즘 같은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편지 왕래라는 게 자유로운 때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자동차 여행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각자에 퍼질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라디오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소문이 너무너무 잘났다 멀리 광역화돼서 났다 이 교회는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다고요 무엇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화려한 건물이요 이야 그 교회 너무너무 잘 지었대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아 그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에 대한 소문 아니에요 오늘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려면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의 믿음 그 열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소문이 각자에 퍼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각자에 났는데 소문이 번져 나가는데 그 교인들의 삶이야말로 모든 교회 성도들의 모범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소문 그것의 주변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 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새로운 분들 두 분을 모시고 오기를 약속을 했어요 지금 안 오신 모양이죠 안 오신 거 보니까 이야 한 분 전도하기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이분이 3년 전부터 오신다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오늘은 반드시 온다고 해서 저는 뭐 틀림없이 와서 두 분 이렇게 빈자리라도 좀 채우시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안절부절하는 거 보니까 아 못 오시나 보다 여러분 교회 한 번 이렇게 결정해서 교회 한 번 새롭게 모시고 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심수석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괜찮나 설교 들어보고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습도 살펴보고 말이에요 교회 분위기도 살펴보고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좀 모시고 정착하게 하기까지는 굉장한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되는 것이 바로 좋은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 자기 딸 산화공주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나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왕이 알았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불륜을 저지를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 왕이 그 소문을 수습하기 위해서 서둘러 서동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어쨌든 소문이 좋게 나야 이게 부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온 이 대살로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교우들을 칭찬하는데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까지 평판이 좋아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칭찬이 되니까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어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대살로니까 교회의 어떤 면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살로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소망하는 그 덕목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진 외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아주 신실한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대살로니까 교회에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대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살로니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에르군이라고 하는 말인데 행위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구원의 조건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건 행동은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을 프로듀스라고 해요 프로듀스라는 말이 생기게 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작하다는 말이잖아요 제작하다 만들어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듀서 PD라고 그러잖아요 PD 그래서 방송국의 PD 그러면 제작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대살로니까 교인들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믿음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 그래서 사도바울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를 인해서 내가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입으로만 주여주여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믿음 행위로 보여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소문을 인근 각체에 퍼뜨려야 될까요 우리는 대살로니까 교회를 통해서 인근 각체에 소문나는 교회 좋은 성도들의 삶을 소개하는 해가 죽겨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나를 이렇게 성공시키게 해주셨고 내 건강을 증진시켜주셨고 내 삶이 아름다워졌나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퍼져나갈 때에 좋은 소문을 통한 우리에게 부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살로니까 교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사랑의 수고 요즘은 사랑은 하지만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막 깨집니다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진정한 사랑의 뒤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왜 나만 바빠야 돼? 왜 나만 설거지해야 돼? 그러면 되겠어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그거 아직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 사랑의 수고라고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대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랑 너무 감미로워 사랑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고통이 있고 수고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이를 말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생명이 없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생명이 없는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본바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남긴 분이죠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성자가 그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산류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영어로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수고를 레이버라고 해요 여러분 레이버가 뭡니까? 레이버데이 노동절이잖아요 레이버 육체적인 노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노동이 짓다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이룰 수는 없어요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대산류가 교회는 그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생각만 하는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육체를 움직이고 내 정성을 쏟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바치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선의 교회가 교인들에게는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 대선의 교회가 교인들은 모든 소망을 주님께만 두었어요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때의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말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달라요 로마의 그 압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과 핍박 중에도 또 내 생명이 언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살다 보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응답도 없지만 지금 반응도 없지만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이 대선의 교인들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대선의 교회가 교인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인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소망 중에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그래서 대선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 수고 없는 사랑 인내하지 못하는 소망은 빛 좋은 개사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합니다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라야 참 사랑이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라야 진정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인근 각체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교회의 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야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가졌어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동,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소문을 잘 활용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은 추문이었어요 좋지 못한 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결국은 귀한 아내를 얻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소문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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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